워싱턴 고맙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놈이 오빠가 안돼? 반가워요 오빠 왜요? 손을 세척하여 세척해야지 아 그래요? 나도 사랑해 이놈이 오빠 내꺼야 할까? 안녕하세요 왜요? 앉아있어요 이놈이가 시간 좀 알려줘요 알았죠? 반가워요 오빠? 몇살이야? 28살 나이 맛있다 아니니? 나이가 맛있다고요 자 귀여우니까 읽어볼께요 쭈쭈쭈 감아야겠다 쭈쭈 왕쭈받았어?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샹구 먼저 여기가 앉아있으면 돼요 알았죠? 거기 좀 따라와 여기 여기 앉아있으면 돼요 또 하시게 몇번 왔어요 아 뭐야? 오빠 뭐해요? 수집쇠 저거 봐 주인님 여기 앉으시면 돼요 후우 아! 손 손 봐야죠 아.. 어 뭐야 처음 왔어요? 아니요 아니요? 자 꽉 잡으세요 3,2,1 GO! 어! 진짜 괜찮아요 아 이거 자 손 한번 체크할게요 파 알았죠? 자 곤창하고 얘기해야 돼요 아름이 형 어때요? 괜찮아요 아 아 그래? 아 샴푸도 괜찮아? 오케이 알았어요 맞아맞아 개콘 자 샴푸타임 갈게요 샴푸타임 맞아맞아 어때요? 손수 부드럽지 않아?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? 제가 저번에 와서 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좀 시원하게 해줄까요? 어우 너무 방파하게 그래? 후회할텐데 후회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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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푸 해 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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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하하 빨래 끝 하하 으아 와 우리 스트레스 풀림 좋죠? 아 스트레스 쌓는 호 스탈 od 손님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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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복해 자 처음보다 베베베 원공아 미안해요 아 진짜 너무 웃어 빨리 나요 미안해 우리 2t 어 무섭다 무섭다 여기가 가끔을 determined 졸집생 왜요 efficacy 그본대요 축하하지 마 축하하지 마 축하하지 마 다 sharp 같다 안녕 안녕 제시간을 어쩌고 싶어요 멈트 조각 파이팅 해 드릴게요 아 우리 파이팅 해 드릴게요 아 우리 파이팅 해 드릴게요 아 우리 파이팅 해 드릴게요 빨리 해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만져 드릴게요 내가 안 봤던 거 보고 싶었는데 왜 갔었는데 근데 내가 이거 야 내 거야 어 오빠 내가 달려야 돼 근데 내가 월요일에 들어 왜 샴푸 한 번 다 할게 샴푸 정찬이 형 샴푸 오케이 알았죠 수진이 샴푸 한 번만 해 주세요 아 나요 뭐야 뭐야 왜 처리라는 거야 샴푸 한 번만 해 자 빨리 달려줄게요 후 후 다행이다 아 역사인가? 아아악 후 아 어디가요 나다야 이제 아 어디가요 나을 보라고 아 어디가요 신나게 해 진짜 야 야 귀여워 왜 쟤 맨날 찌구려 넘어가지마 좀 차분하게 가볼게요 이제 알았지 차분하게 가볼게요 아 아 아 아 절반 넘어왔어요 그리고요 아 미세먼지 땄네 정말 재밌어 후 후 후 후 후 itt 다시 할 수 가요 다시 할 수 가요 다시 할 수 가요 어디 가요? 저요? 아 이 바로 여기? 아 진짜? 아 진짜? 안녕하세요 퓨어매비니스 미용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미용실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또한 카메라나 후에 녹음기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금연을 지금 드실 수 있습니다 시작 후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금연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